여러분 이제 2020년도 4.15 총선에 출발해 가지고 2022년도 3.9 대통령 선거 사실 6월 1일 지방선거가 될 때는 선거 데이터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그런 정거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과연 부정선거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수없이 경고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당신들이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부정선거를 하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루어졌던 다섯 번의 공직선거와 대단히 유사한 그런 선거 데이터의 특성이 나올 것이다 당신들이 완전히 그냥 부정선거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문재인 정권 하에서 다섯 번의 선거 데이터와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 윤석열 정부 하의 첫 번째 선거가 완전히 다른 그런 특성을 가질 것이다 그런데 당신들이 이곳저곳 눈치를 보고 급도 좀 먹고 해가지고 좀 조심스러운 개입을 하더라도 조작을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경기도 지사의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게 되면 이번에 선관위의 관련자들이 조작률 현장에 낮추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겁을 좀 먹은 것도 있고 가능한 발각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조작률을 낮췄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사이에 그런 소위 분포도를 보면 현저하게 차익값의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래프만 보면 좀 긴가민가하는 지역도 꽤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소위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는 제야 전문가의 도움으로 구체적으로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 누구 표를 얼마만큼 빼먹었는지 이런 부분을 함축하는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겁니다 조작 방정식 조작 공식 조작 공장을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분석되는 모든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뭡니까 손을 댄 게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뭡니까 내놓는 선거에 대한 생산품은 선거 데이터입니다 후보별 득표수 후보별 득표율이 최종 데이터입니다 그 소위 선거 데이터가 오염되거나 조작됐다는 부분은 사전투표를 통해서 조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전투표에 대한 후보별 득표수가 조작이 됐다는 이야기는 그 소위 조작된 값을 만드는 뭔가 방정식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뭔가 공장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아마도 선거를 조작한 자들이 가장 숨기고 싶은 부분이 세상 사람들이 아마 누구도 모를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조작했는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무식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데이터는 가공할 정도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조작 공장을 사용해 가지고 선거 데이터라는 생산품을 만들어내게 되면 그 조작된 공장을 사용해서 조작된 선거 데이터가 바로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선거 데이터입니다 6월 1일 그 선거 데이터의 규칙성과 패턴과 좌우대칭과 이런 부분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가장 잘 포함할 수 있는 바로 프로그램값을 찾아낸 것이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얼마였습니까 김은혜가 동별로 사전투표에서 득표한 수의 10%를 빼앗고 정의당의 황순식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소에서 30%를 빼앗고 무소속의 강용석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소에서 50%를 빼앗는 그것을 합체가 90%죠 그것을 김동영 후보에게 동단위로 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거의 대부분의 동단위별로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일에서 민주당 후보가 다 플러스값이 나올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당이 마이너스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동일한 이런 조작 공장과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조전혁 후보는 또 어떻게 조작을 했습니까 보수 진영에 출마했던 조영달 후보나 박성영 후보에게든 일체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조전혁 후보가 뭡니까 조전혁 후보가 동별로 사전투표에서 얻은 득표수의 50% 절반을 빼앗아 가지고 조희은 후보 함께 밀어주는 그런데 그래프를 보게 되면 조희은 후보 한께도 일부가 들어가고 박성영 후보 한께도 일부가 들어갔을 것으로 보이는데 제야 전문가 분석한 것은 어쨌든 조전혁 한껏 50%를 빼앗아 가지고 조희은 후보 한껏 밀어주는 방식으로 이번에 조작 이루진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선거를 조작률만 다르게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은 똑같은 겁니다 프로그램은 국민의힘당이나 무소속의 그런 후보에게서 표를 빼앗아 가지고 예를 들면 마이너스 10%입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10%를 김동영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경기도지사선거에 의심을 갖고 출발할 때 10만 표 정도의 격차가 난 것 같다 사전투표 조작에 의해 가지고 김원회가 10만 표 정도 격차로 이긴 것 같다 그렇게 우리가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장 42개를 다 완결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약 25만 표 차이까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사전투표 선거인수 계산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너무 과소 추정된 사전투표 선거인수를 집어넣어 가지고 10만 표 격차밖에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강용석 후보하고 김원회 후보는 소청에 들어가야 됩니다 소청에 들어가서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선거조작위원회 정도가 아니고 선거결과제조위원회 정도로 그렇게 이름을 불러도 그렇게 무리가 아닙니다 이 내용이 2월 1일 지방선거에 거친 것이 아니고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던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 2017년 대선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2년 3구 대선까지 문정권 하에서 다섯 번의 공직선거는 모두 다 지금 설명드린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돌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초구를 보더라도 해운대구를 보더라도 연수구를 보더라도 모두 다 뭡니까 다 조작 패턴이 유사한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유사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연수구를 보면서 또 우리가 대전광역시의 유성구 대덕구 중구 서구 동구 다 뭡니까 구청장선거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친김에 또 우리가 뭘 봤습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 시장선거를 어떻게 했느냐 대전광역시장선거를 보니까 대전광역시장선거도 유성구 대덕구 중구 서구 도구구 모두 다 뭡니까 동일한 패턴으로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천 연수구를 봤습니다 연수구를 해서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2년도 3구 대선영선거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모두 다 동일한 패턴으로 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전투표를 조작해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가지고 총득표수를 여러분들 조작해서 결국 당락을 결정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진 겁니다 교육감선거를 오늘 살펴봤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부산시 교육감, 인천광역시 교육감, 경기여름 교육감 다 뭡니까 동일한 패턴을 이용해가지고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뭡니까 사전투표를 독려하기 위해서 뭡니까 선관위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이고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황교안 후보나 민경욱 후보를 뭐죠 고소하고 고발했던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어떤 단체나 어떤 사람들이 특별히 열심히 뭔가를 할 땐 그 동기가 있는 겁니다 그 동기가 뭐냐 이야기죠 저는 아주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것이 문정권 하에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옳은 일은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등장했음에 불구하고 또 동일한 방식의 조작을 선관위가 한 겁니다 우리는 안 했다 어떻게 안 했습니까 선거 데이터가 나왔는데 현대자동차의 기름 쏘나타를 생산했는데 불량품이 발생하면 뭡니까 현대자동차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까 선거관련의 최종 여러분들 생산품이 뭡니까 선거 데이터입니다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당락을 결정하자는 니 당선 니 낙선을 그 선거 데이터가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 기초자치단체장 전국의 여러분들 시 광역시의 광역단체단체장 도지사 광역시장 전국의 교육감 전국의 광역시의회 모두가 여러분 뭐가 된 겁니까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사전투표특표소를 조작을 한 겁니다 나라가 뒤집어질 일입니다 나라가 나라가 뒤집어지고도 남을 수 있는 일인데 소위 6월 1일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했던 사무차장 겸 사무총장 대형을 맡은 박찬진이라는 사람이 장관이 된 겁니다 장관이 6월 9일 날 대한민국 공적기관을 하나도 믿을 수가 지금 없는 겁니다 감사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검찰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대법관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경찰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당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야당은 물론이고 이렇게 이 사회가 이 문제를 지금 다 덮는 쪽으로 가는 건데 이거 참 이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참 이 문제를 보면 다 이렇게 참 이렇게 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면 거의 이제 검증이 다 끝난 겁니다 2017년부터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람들의 전산 담당자들이 어떤 식으로 조작을 했는지 그리고 그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박찬진 사무총장일 겁니다 그 사람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안의 중요성을 깨닫고 정치적 판단을 내리지 않고 그냥 원칙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됩니다 이거 처리하지 않으면 또 권력을 잡기 위해 가지고 그런데 이제 참 희한한 것은 그럼 선관위가 완전히 특정 뭡니까 이 지역이라든지 특정 단체에 완전히 포획되어 있는 그런 그룹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지 않고선 권력이 바뀌었는데 동일한 그런 조작방정식을 가지고 조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악이 찬거라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져가지고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이렇게 다 밝힌 데 불구하고 모든 언론들이 다 입을 다물고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어떻게 나라입니까 나는 이게 제정신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나라가 완전히 맛이 가도 이만점만 이러면 간 게 아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예